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갑에는 늘 평소보다 3배의 돈을 넣고 다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사토 도미오라는 분이고 의학 박사이면서 100권 이상 책을 출간한 작가입니다 왜 평소보다 3배 이상의 돈을 넣고 다녀야 할까요? 이 책의 저자는요 3배 이상의 돈을 넣고 다녀야 하지만 우리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감동 체험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투자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일에 감동을 받을 일들에 돈을 얼마나 쓰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감동 체험을 하게 되는지는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결정된다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을 감동 체험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체험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을 야 그거 다 부질없어 돈만 버리는 거야 돈 남비야 돈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의 식사 대접을 하지 않겠죠 그럼 나는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할 기회가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식사를 통해서 얻을 감동이나 이런 경험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의 식사 대접하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게 될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할 감동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이 책에서 실제 사례로 들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것을 딱 보면은 와 그 영화 너무 좋다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 자체가 그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체험일 겁니다 이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 영화를 보고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영화관에서 꼭 영화를 볼 필요는 없거든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것들이 다 IPTV를 통해서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TV로 볼 수 있어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화관에서 비싼 돈을 주고 영화를 보시겠어요? 아니면은 한두 달 기다렸다가 좀 싸게 그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보시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이 책의 저자는 당연히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배, 세 배의 돈을 더 들여서라도요 왜냐하면은 IPTV 영화를 볼 수 있죠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의 생각 흥미가 점점 줄어든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흥미보다 몇 분의 1로 줄어든 그런 감정 상태로 그 영화를 집에서 보게 된다면은 그 영화를 보는 건 똑같을지 몰라도 이 감동 체험을 통해서 받는 뇌의 자극은 현저하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뇌에 대한 자극 우리가 뇌에 대한 자극을 잘 받아야지만 우리는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성공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화라면은 아직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시회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되게 명화 세계적인 화가의 전시회가 우리나라 열린다 이럴 때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또 몇 십 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처럼 전시회 같이 기회가 쉽지 않은 것들도 우리가 이 감동 체험 감동 체험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이게 돈이 아깝아서 안 봤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별다를 거 없는 내일을 사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전시회나 영화 어떤 특정 감동 체험을 계기로 해서 내가 뇌에 큰 자극을 주고 그 뇌가 완전히 배파시켜 달라지게 된다면은 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길을 지나가 보면은 맛집이 있습니다 맛집 보면은 2시간, 3시간씩 줄을 서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뭐 맛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맛집에 그 줄을 서는 사람들은 사실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맛집을 찾아다니시는 편이신가요? 이 맛집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바보라서 줄을 서고 있겠냐 하는 거예요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야 이 가게를 이 개접 날에 이 오늘, 오늘 같은 날에 방문했다는 그 감동 체험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가치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감동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 몇 시간을 기다려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는 그 사람들의 의지와 삶에 대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감동 체험을 방해하는 것은 뭘까요? 합리성이죠, 합리성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맛집도 말씀드렸지만 야, 어차피 한 끼 먹는 건데 그거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 몇 시간씩 비싼 돈 내가면서 기다려서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차라리 딴 데 가서 먹자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이 합리성은 하나하나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이게 좋은 것인지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리냐 자신의 직관을 부정하게 됩니다 야, 나 저 맛집 가서 먹어보고 싶어 저 사람들 줄 서운 것 같아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 직관을 내가 자꾸 거부하고 잘라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뭔가 신선한 경험이라든지 감동 같은 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합리적 사고 자체가 내 욕망, 내 내면의 욕망을 없애고 결과적으로 부자되는 습관을 방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낭비는 절대 안 해 이 생각, 이 합리적인 생각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뇌를 자극하는 내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신선한 재료들을 등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 평상시에 3배 정도의 돈을 가지고 다니라고 왜 3배 정도의 돈을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내가 길을 가다가 뜻하지도 않게 내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뭔가 재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이때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3배 이상의 돈을 가지고 다니라는 겁니다 너무 빠듯하게 돈을 가지고 다니면 돈 아까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평상시보다 넉넉하게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 나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내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 그런 사건들을 발견하면 그것 때 돈을 기꺼이 쓰라는 겁니다 그 기꺼이 쓴 돈이 내게 자극으로 돌아가고 감동으로 다가와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행동은 나에게 돈의 여유가 있다는 생각을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감동의 재료를 자유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지갑에는 늘 평소보다 3배의 돈을 넣고 다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돈을 쓸 때는요 나무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쓴다고 해볼게요 뭐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가를 바라죠 야 내가 이렇게 널 위해 돈을 썼어 그럼 너가 나를 좀 인정해줘 아니면은 너가 좀 고마움을 표현해봐 아니면은 이런 내가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너가 좀 감동을 받아 이런 식으로 뭔가 대가를 바라게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내가 스스로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뭔가 반응이나 이 사람의 뭔가 달라진 눈빛, 대우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내 돈을 이런 사람들에게 썼다는 그 사실의, 그 행위의, 그 자체에 내가 스스로 기쁨을 느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감동체험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썼는데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해? 이 정도 투자했으니 이 정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선물을 했으니 넌 날 좋아해 줄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 기대들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건데 남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남에게 뭔가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됐을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비싼 명품백을 사줬으니까 너도 날 좀 좋아해 줘 라고 하는 그런 연애들을 보면요 다 실패합니다 왜 연애 본지는 사실 명품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가를 바라는 뭔가 돈을 쓰는 거 대가를 바라는 돈을 쓰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다 돈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다 즉, 돈은 나를 위해 쓴다는 것은 나의 감동체험을 위해 쓰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가난한 학생에게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이런 어려운 학생을 도울 수 있네? 그 스스로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면 기꺼이 돈을 쓰는 겁니다 그것은 이 학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이 학생이 내가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것에서 고마워했으면 하는 마음 이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 스스로 그냥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네? 그 자체에 대한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만족감과 뿌듯함 거기에 돈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감동을 내가 사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돈을 쓰실 때는 이렇게 돈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을 자극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을 뭔가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거기에 기꺼이 돈을 쓰라는 겁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썼으니까 너도 나를 기록해 줘야 돼 이런 생각을 바라고 돈을 쓰면은 이거 잘못 쓰는 것이다 그렇게 그런 곳에 돈을 하나 둘 나를 위해서 돈을 하나 둘 쓰다 보면은 그것들이 결국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게 된다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어디에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감동 체험을 위해 써야 된다 그래서 지갑에는 늘 평소보다 3배의 돈을 넣고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신선한 감동을 주시는 곳에 그 돈을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부자들 돈 쓰는 법을 가지고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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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